게릴라 데이트, 오늘의 주인공,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자 최정원 씨! 안녕하세요! 따라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이트를 만나는 게 너무 또 떨리더라고요, 희한하게. 설레이고. 어떻게 유부남이 나와서.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지만. 시민들도 그리고 스타도 떨리고 설레이게 만드는 게릴라 데이트. 장근석 씨도 오셨네. 인사 한번 하세요. 아 예, 장근석 씨. 돌발 재미, 해피바이러스로 가득한 최정원 씨와의 데이트 현장. 지금 출발합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주변에서 다들 너무 재밌다고 반응이 좋으셔서. 정말로. 좋은 반응 덕분에 저희들이 지금 힘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자, 이때 깜짝 손님. 장근석 씨도 오셨네. 인사 한번 하세요, 장근석 씨. 아 예, 장근석 씨. 요즘. 네, 일본에서. 일본에서 반응 좀 하고. 최정원 씨에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세요. 최정원 씨 어때요? 아우 예뻐요. 아우 예뻐요. 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소지섭 씨 계십니다, 소지섭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 최정원 씨. 지켜주는데 너무 멋있죠. 최정원 씨 얘기 한마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예.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실래요, 오늘. 태진 씨 역시 감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쇼핑 좋아하시죠? 네. 여기, 여기, 여기. 인형 큰 거 막 100만 원 하고 하는데 괜찮아요, 태진 씨? 진짜 다 사준다고 그랬어요. 녹음 됐어. 잠깐만. 마땅 애들이 안 떠오른다. 자, 아기자기한 소품 구경에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최정원 씨. 시민들을 위한 깜짝 선물을 직접 골라봤습니다. 그런데. 저거 예쁘다. 나 저거 살래. 안 예뻐요. 여러분 중에서 최정원 씨가 선물을 샀어요. 와, 이 다이언이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언니 진짜 좋아해요. 어? 너무 예뻐해요. 아, 진짜로? 언니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요? 언니, 미칠이 할 때부터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언니 얼굴 중에서 한 가지만 뺏어올 수 있다면? 아, 이거 눈, 예쁜 눈. 눈, 어. 어떻게 저희가 합성 한번 해드릴까요? 아니, 더 이쁘신데, 아니.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비포 이렇게 합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 학생인데 가르마가 참 인상적이죠? 최정원 씨 실제로 보니까 예뻐요, 어때요? 완전 예뻐, 완전 예뻐. 완전 예뻐요. 완전 예뻐요? 뽕? 원해요? 게릴라 데이트를 좀 봤나 봐요. 원한다면 세이 허! 허! 좀 더 크게 세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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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크게 허! 좋아요, 갑니다. 포옹! 예! 네, 소원 선취한 팬. 예의 바르게 퇴장합니다. 예의 바르게 퇴장합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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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이 분도 아주 독특한 분이었어요. 예, 무사 한번 겸아, 멋있게. 갑니다. 화려한 등장. 최정원 씨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하나만 보여주세요. 저랑 포옹할 수 있는 기회를. 이분이 아주 선심을 쓰네요. 나랑. 누가, 누가, 누가. 이분이야. 아, 최정원. 이분이야. 이분이야. 아, 감사합니다. 네, 결국 최정원 씨가 감사하단 말을 전하면서 팬이 성공했습니다. 예스! 정답을 맞히면 선물을 드리는 최정원 퀴즈. 제가 맡은 윤지혜의 캐릭터는 고향이 어디다. 브레인 속 최정원 씨. 윤지혜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힌트 드라마 속에 있었습니다. 주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답, 부산. 부산. 정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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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분한테 갈지는 상관을 못했네. 직접 고른 다이어리에 정성스러운 사인까지. 하지만 이분 아직 받을 게 더 남았다고 하네요. 저 아까 포옹은. 왜요? 아, 포옹. 소원이 뭐라고요? 포옹입니다. 여자친구 아니에요? 모른 사람입니다. 여자친구 맞죠? 처음 봤어요. 포옹해도 돼요? 남자친구? 안 돼요. 여자친구 아니에요? 처음 봤어요. 어떡하면 됐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결국 사랑도가 최정원 씨와의 포옹을 선택합니다. 아, 싸웠겠네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열 받으면 나랑 포옹이에요, 열받으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종일관 밝은 웃음으로 우리 또 시민들 역시 함께 데이트를 즐겨주셨습니다. 요즘 영화와 드라마로 쉴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팬들 오랜만에 만나시는 게 어떠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최동원 감독님이랑 선동열 감독님 둘의 옛날에 정말 전설적인 경기가 있어요. 그런 경기를 담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또 기자로 나옵니다. 이야, 뭐 의사에, 기자에 뭐 그냥 뭐 대단하네요. 의사 역할 대본도 어려울 테고 어떤 동선 같은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어렵지 않으세요? 초반에는 그래서 적응하는 게 좀 필요했는데 강훈련으로 한 이틀 수술방에서 하니까 좀 이게 잡히더라고요. 내 모성애를 자극시키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상처가 있고 그런 사람은 제가 약해요. 그렇다면? 근데 나쁜 남자 싫어요. 나쁜 남자 싫다. 두 분 중엔 없네요, 그러면 캐릭터 중엔? 네, 없죠. 실제로는 두 분 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아니, 그렇게 나가면 그렇게 아니, 그렇게 나가면 그렇게 아니, 이게 캐릭터, 캐릭터가 어 자, 드라마 브레인 속 화제의 명장면이었습니다. 신하균 씨와의 풍성껌 키스! 이 시즌인데 아주 감미로웠죠? 정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4시간 동안 근데 그때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4시간 동안 거무시면 어때요?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시고 그동안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그렇다면 실제로는? 내 생에 최고의 키스는? 실제 키스? 가슴 두근두근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했던 건 정말 대학교 1학년 때 키스가 바로 입술을 한 게 아니라 처음 입술이 이제 이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순서가 이제 이쪽 볼 한 번 갔다가 갔다가 이제 입술이구나 그때 그 키스가 되게 좋으셨다! 그때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의 키스라고 해야 되겠죠? 최정원은 갈색 서클렌즈를 끼고 다닌다! 진짜 보세요! 아니죠? 네! 오늘 렌즈를 못 껴요! 잘 보세요! 보이세요? 서클렌즈가 절대 아니다! 눈이 원래 좀 돌아가는 게 없죠! 브라운 아이즈입니다! 만일 내년 새해 1월 1일 신문 1면에 최정원씨 기사가 실린다면 어떤 내용으로 실리셨으면 좋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브레인 드디어 30% 찍다! 시청률! 새해 첫 기사로 네! 너무 좋죠! 소원 이루시길 바라고요 항상 화나게 웃는 그녀 그래서 우리까지 따라 웃게 만드는 그녀 최정원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